2024년 11월 닭띠운세 바쁜만큼 결실이 따른다. 상승운발로 성공을 쟁취하실 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과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닭띠운세을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나면서 닭띠가 바빠질 수 있는데요. 바쁜만큼 결실이 따르고 좋은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 좋은 운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2005년 을료생 닭띠는 카톡 알림이 쉬지 않고 울릴 것입니다. 사랑과 어울리면서 바빠질 운세입니다. 을료생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분에 따라 이 운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텐데요. 일단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학교생활이나 스터디그룹 외에서 위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지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가득하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부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11월에 조금 심란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학생 친구와 벌써 돈을 벌고 있는 친구의 소식이 들려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지만요. 공부운이 나쁘지 않으니 마음만 굳건하게 먹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93년 개유생각띠는 화려한 패션쇼의 주인공처럼 빛나게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뛰어주지 싶은 생각이 자주 드실 겁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비행기를 자주 태워줄 텐데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세에서는 자만심이라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대접받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함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더욱 좋을 겁니다. 각진 연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운이 부족하니까요.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살짝 변덕스러운 기운이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긴 하지만 상대방이 애매하게 굴거나 확신이 잘 안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으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만나보십시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탁대회는 비즈니스와 재물은 모두에서 꽤 바쁜 한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 여러 프로젝트와 일이 겹치면서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요. 그만큼 성과도 기대할 만한 시기입니다. 40대라면 흔히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11월에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재물을 끌어당기고 가정도 화목해지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중요한 계약이 드디어 송사될 수 있습니다. 이때다! 싶은 생각이 찾아올 텐데요. 작은 실수가 나중에 골찍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재물은 역시 상승세인데 예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투자해서 오늘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오래전에 묻어둔 돌멩이가 금화로 바뀌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신유생의 11월은 기회가 많은 달입니다. 일과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달로 만들어 보십시오. 1969년 기회생 닭대회는 밀어붙이면 대성공 가만히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닭이 알을 품 듯 오랜 기간 소망하고 계획한 일이 마침내 부활할 시기가 왔습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내세워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해외에서 목소리를 키우거나 미리 계획해둔 창업을 밀고 나아가시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굳이 흉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재물은 상승세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손재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전이나 가구를 수리하느라 돈이 빼질 수도 있는데요. TV나 쇼파 등 꽤 비싼 가구가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혹은한 기운이 흐를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나 주말 나들이를 계획해 보십시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겁니다.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집 청소를 할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개운법을 말씀드리면 11월에는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치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꽁무늬가 그려진 화려한 것보다는 무채색의 무늬가 없는 것이 좋고요. 집에도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월에는 마음이 이상하게 붕 뜰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된 공간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니 집을 자주 청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을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11월에는 폐와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호흡기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실내 습도 조절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정운은 대체로 편안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일이 생깁니다. 자녀가 하는 선택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웬만하면 자식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는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넣어두시고 자녀를 믿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음류생답게는 황금보다 은이 더 좋습니다. 11월에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거나 가벼운 악세서리를 착용하시면 활력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금이나 도금처럼 노란색보다는 은처럼 흰색에 가까운 것들이 더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재물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출이 늘 수 있지만 모두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많이 베푸는 것이 훗날을 위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1월의 닭뒤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세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